안녕하십니까 천안 사주 잘 보는 곳 대한불교 약사사입니다. 오늘도 하루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? 귀하의 인생에서 노력을 해도 애를 써봐도 안 풀리는 문제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.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봐드리며 언제나 힘들고 외롭고 혼자라고 느껴지실 때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